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추구만 하십시오 예상한 것처럼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그냥 돌아가셔도 되겠지만 제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몇 주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전하고 또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10편 4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을 위는 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죠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일까? 왜 내 마음이 슬픕니까? 왜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이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간사하고 불이한 자 그 다음에 원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느끼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변호해 줄 변호사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만큼 힘든 거죠 건져달라고 소리치고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구체적인 위기가 무엇일까? 몇 가지 노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전에는, 이전까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무력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힘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무력감, 힘 빠짐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다녔는데 지금은 고개 푹 숙이고 슬픔 가운데 있다 슬픔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괜시리 울고 싶은 것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간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형태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시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빛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는 세계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주의 거하시는 곳은 성막 성전을 가리킵니다 나를 좀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피신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도망쳐 왔다라는 거죠 또 시를 마무리하는 5절의 전반부 이렇게 읽을 게 있어요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 낙심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불안 불안이 뭡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 낙심 마음이 이리저리 떨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무력감, 슬픔, 어둠, 거짓, 거절, 낙심, 불안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말 강펀치예요 하나만 맞아도 쓰러지는 겁니다 무력감 앞에 장사 없습니다 슬픔 앞에 용사 없어요 어둠, 거짓, 거절 여러분 대단해 보여도 한번 거절감 느끼면 팍팍 넘어집니다 낙심, 마음 뚝뚝 떨어지고 불안, 마음 흔들리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다 강펀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그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가 절망,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희망이 꺾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그가 질문 형식으로 부른 노래가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일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무력감과 슬픔과 어둠과 거짓과 거절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43편은 이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이어집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일까라고 절망의 노래를 부른 그는 거기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전반부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의 재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래요 큰 기쁨 큰 기쁨 무력감, 슬픔, 어둠, 거짓, 거절, 낙심, 불안을 느끼며 부르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만일이 돼주자는 거예요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을 간구하고 있어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확신하고 있어요 질문 그런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깨뜨리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의 재단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께 주시는 큰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이 노래 참 좋아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저는 오늘 먼저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시길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 함께 일어난 현상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노래가 내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면 노래가 터져 나와요 찬성이 터져 나와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 찬양 찬양은 노래 오늘 평소보다 조금 많은 노래를 찬양을 했죠 저는 앉아서 서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늘 정말 깊이 묵상할 때 4시간 5시간 들여도 모자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4시간 5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경험하면서 터져 나온 게 찬양이에요 찬양 슬프게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 마지막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낙심하며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 낙심과 불안을 뚫고 솟아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호흡 희망 절망을 깨뜨리고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성경기절 가운데 이 구절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떤 힘편이 있든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희망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꿈꾸게 해 주십시오 오늘 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붕이란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 맞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목청껏 터져라 불렀는데 요즘 그래서 다시 막 소망과 희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회할 때에도 저는 목사이지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소망을 꺾으면 목회 못합니다 희망을 꺾으면 희망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만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순장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순원에 대해 소망을 꺾지 않는 사람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는 자녀에 대해 소망을 꺾지 않는 사람 누가 뭐래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을 살아도 부모만큼은 아빠 엄마만큼은 자식에 대해 자녀에 대해 소망을 꺾지 않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인간이 하는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소망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도 이렇게 믿고 살리라는 희망을 꺾지 않고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소망을 꺾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 사는 교회의 모든 성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의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읽은 5절에 있는 이 노래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여전히라는 게 영어성에는 yet들이에요 yet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나는 찬성을 멈추지 않겠다 never stop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방금 전에 묵상한 소망이라는 말과 어울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라 몇 번을 선포하며 읽다가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믿음의 한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희망의 노래를 듣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분석하고 인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절망의 노래를 부를 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 기독교 신학은 본질적으로 희망의 신학이에요 소망의 신학이에요 보금은 소망의 보금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가정을 돌아보며 소망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며 소망을 품고 육신을 돌아오며 소망을 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학생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멈추지 않을 때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료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드리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뭘 해도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선포예요 찬송은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권능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울적하더라도 내가 기쁨을 선포하며 부를 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노래, 어둠의 노래, 낭망의 노래, 부정적인 노래 부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선포, 가장 싫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의, 저는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민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에 평가한다고 아, 좋아요, 평가 잘 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객관적인 백과를 넘어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의 길을 선포하고 솔루션, 해결책을 선포하고 방법론을 선포하고 희망을 찾는 길을 선포하는 작은 한 가닥 희망만 있어도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선포합니다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당신이 될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더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설교를 잘할 거예요 저는 아주 앞으로 사랑이 더 많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속은 더욱더 영성 있어갈 거예요 남들보다는 덜 늙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람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번 들린 사람도, 한 번 들린 사람도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동네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의 눈을 불고 10편, 43편 내가 어째 이렇게 슬프게 탄이 나일까 나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어째 낭망하며, 어째 절망하며, 어째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찬송을 멈추지 않으리라 10편, 43편의 노래가 당신의 인생의 노래, 가정의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부르는 10편, 43편의 이 노래 내가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절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